안녕하세요 초코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목욕시간 집에 친척들이 놀러온다고 주인 양반들이 나를 자기들이나 씻지 나는 싫어서 낑낑대는데 주인 양반들은 웃고 있네요. 난리났어. 너무 거품 많이 한거 아냐? 알았다면서 왜 계속해요? 좋아서 소리내는게 아니라고요 이럴 땐 모든걸 포기하고 주인 양반한테 몸을 맡겨야 해요 이마는 더 문질러줘요 시원하네요 보니까는 물속에 풀어놓는 사람도 있던데? 이거를? 아 저기 이렇게 애를? 어 그래서 막 케합치고 놀던데? 코키키피그? 오빠 근데 물이 점점 없어져? 얘가 얘가 지금 저거 아니야? 아 물이 초코가 흡수하는거야? 털이 흡수하잖아 지금 털이 털이 많아가지고 여기 밑에도 닦아야 돼 너 잠깐만 있어봐 어이구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놀랬나보다 하지말라고 손을 이렇게 몰리잖아 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Moabook 오늘도 지적 화장실 clinicians